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마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잔소리, 그 잔소리를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캐스트를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캐스트에 금단현상이 생겼다. 이번 주 빨리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매주 캐스트로 여러분들과 만나다가 한 주 못 만났어요. 천우신조 마감하고 그리고 기출 1호, 2호, 3호 문제라인 확정하고 하느라 좀 바빴기 때문에 지난주는 그 전주에 나의 조교들이라는 캐스트로 그 캐스트가 길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캐스트로 2주를 버텨라라는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은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고 이곳을 여기 정도를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따라서 또 잘 오고 있는지 늘 확인하시고 이렇게 매주, 이제 앞으로는 빼먹지 않을게요. 수능까지 매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에 개념 완성, 에센스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개념을 한 번은 총정리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왜 개념을 총정리해야 하는지 선생님은 그 이유를 잔소리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출은 기출 100선, 기출 50선.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기출 100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했고 선택 과목의 미적분과 확통에 대해서는 기출 50선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개강을 해서 오늘도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 촬영한 기출 152230 킬러의 기출만 모아서 이 기출들을 어떻게 분석했어야 하는지 개념의 바운더리를 압축정리하고 그 개념으로 킬러를 풀어내는 걸 보여주는 기출 152230이 지금 열심히 촬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중킬러스팟과 킬러스팟 모의고사가 선생님의 N제였는데 중킬러스팟 모의고사는 완강이 되었고 킬러스팟 모의고사는 마지막 두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오늘 마무리로 완강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킬러스팟 모의고사는 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된 것 같고 개강과 동시에 거의 완강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진행을 했었던 문항들 중에 베스트 문항들을 뽑아서 킬러스팟 모의고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설을 했던 강의가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현장 강의 텐션이 훨씬 높고 세고 좋다 바람직하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현장 강의로 진행된 문항들을 잘라서 편집을 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학생들인 것처럼 텐션이 있게 마지막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집된 강의들을 올려줬고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3월 대비 유평 대비 천우신조 스페셜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완강이 된 상태고 시즌 2는 이제 내일 금요일 재입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완강을 해드릴게요. 이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도 현장에서 진행했던 강의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매우 빠르게 완강을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가고 있고 아직 완강되지 않은 강의가 기출 152230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 3회차로 제공이 되는 이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가 수능날 여러분들의 수능 시험지 안에 들어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문제들로 좋은 추억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재의 마지막에 천우신조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잔소리는 PPT를 좀 준비했어요. 요즘 선생님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조교들에게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수능까지 한 달 저 이제 뭐 할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뭐 할까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론 조언을 구하는 건 좋아. 근데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야. 알면서 모르는 척 피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이미 많은 경험을 지켜본 선생님에게 이런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물론 좋죠. 뭘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가장 많은 질문이 저 이제 뭐 할까요? 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보면 되게 뻔할 거야. 사실 우리 수강생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선생님한테 들었을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사실은 뻔한데 이 뻔함이 매우 보편적, 필연적 가치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시고 그리고 본인 개개인이 알고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의 약한 고리를 채워야 하는 거 더 이상 도피하지 말고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진짜 개념 완성해야 돼. 이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텐데이즈 개념 완성을 이용해서 수능까지 압축된 개념을 마지막으로 총격리해서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었던 빈틈들을 막아줘야 돼. 개념과 기출로 일단 기준을 잡는 거야. 그리고 그 기출만큼 1대1의 비율로 N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과 N제를 1대1의 비율로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서 잔소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 개념이라는 게. 개념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기출을 또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선생님 이제 뭐 할까요? 너 개념은 총정리 돼 있어? 내가 탁 물어보면 그 단원의 개념이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개념의 바운더리인지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야 돼. 근데 개념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 개념을 안다라는 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개념의 바운더리를 아는 거야. 문제풀이를 할 때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아는 거죠. 그래야 헛짓을 하지 않거든. 그 개념을 이용해서 기출 문제를 풀었어야 해. 그 기출을 풀었던 논리나 개연성이 잊혀져 간다면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야. 수없이 풀었지 기출은. 수없이 풀었지만 또 푸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수능장에서 새로운 30문제를 만날 거야. 그걸 전제로. 새로운 30문제를 만날 거야.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새로운 문제 안에 있는 출제 의도 나한테 뭘 묻는 거지? 라는 것을 파악을 하기 쉬우려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잘 생각해봐.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있는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싶어. 거기서 헛짓하고 싶지 않아. 거기서 멈친멈칫하고 싶지 않아. 빠르게 그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싶어. 내가 만날 문제는 새로운 문제야.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지? 아,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거 당연히 맞아. 당연히 수능 문제는 뉴, 뉴. 뉴 30문항이란 말이야. 근데 이 새로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00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내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될 거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새로운 문제를 해야지. 그게 NJ일 거야. 근데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새로운 문제를 푸는 능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잘 생각하면 아주 쉬운 논리야. 내가 늘 새로운 것만 경험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 반드시 기출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념 기출이 이 새로운 수능 문제에 대한 기준이 되어줄 텐데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얘들이 기준이야.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152230 문제를 풀다가 작년 9평 21번 문제를 해설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잠시 여기서 하면 거기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보조선이 하나 나오고 간접 범위의 직선이 보조선으로 하나가 나오고 a의 x 마이너스 1제곱 y는 모그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함수가 나와 이 세 개의 함수를 받는 순간 출제의도가 딱 잡히거든 딱 잡혀. 근데 이 문제는 지수로가 함수를 묻는 문제 중에 약간 새로운 느낌이었어. 어떤 새로운 느낌이었냐면 잘 봐. 이 새로운 느낌을 조금이라도 새로운 포장지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의 포장지를 벗기고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기존 것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 돼. 기존 것에 대한 기준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 포장지가 잘 보여. 뭘 바꿔놨는지가 잘 보인다는 거야. 새로운 것을 뚫어내기 위해 새로운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셀수록 변화가 잘 보이는 거거든. 지금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동안 지수로가 함수에 많이 출제됐어. 기출의 기준이 들어가는 거야. 왜? 어떤 역할을 했어? 저 보조선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자기 자신이 역함수야. y는 x에 대해서 뒤집으면 자기 자신이야.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저기에 걸려있는 역함수들은 대칭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건 역함수 관계의 출제 의도를 보여주는 사인일 수 있어. 근데 뒤에 보니까 밑이 같은 지수로가 함수야. 밑이 같은 지수로가 함수. 이건 역함수 아니야? 왜? 우리가 지수로가 함수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둘의 관계. 두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동 특성. 그래프 특성. 고유성. 지수로가 함수에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이동 특성. 그리고 밑이 다른 지수끼리. 밑이 다른 로그끼리의 비교. 이 정도 네 가지거든. 밑이 같은 지수로는 너무 중요한 첫 번째 출제 의도인 역함수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얘가 x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을 했으니까 아 그 역함수인 로그는 y축으로 1만큼 평이 이동해야 돼. 그게 기존의 클래식한 역함수 관계야. 두 함수가 역함수면 지수 함수가 x축으로 1만큼 갔어? 그러면 로그 함수는 y축으로 1만큼 가야 돼. 그래야 여전히 역함수야. 이게 아주 클래식한 두 함수의 관계거든. 그게 기준에 딱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보고 어? 로그 함수는 y축으로 1만큼 갈 건가? 라고 봤더니 아니야. 내 기준이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아니네. 그럼 이건 뭐야? 라고 봤더니 얘도 x축으로 1만큼 가. 아 ax제곱 함수와 로그 ax가 같이 1만큼 가네. 같이 1만큼 가. 역함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위치를 이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출제됐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보조선 y는 x가 아닌 y는 x도 같이 이동을 해서 y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돼. 세트로 y는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새로움을 즉각 내가 갖고 있는 개념과 기출에 반영을 해서 아 이게 기존 출제 의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수학이 변하진 않거든. 그 단원의 개념이 변하진 않아. 이 함수의 역할이 변하지 않아.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성은 그대로야. 그걸 어떻게 출제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선생님 강의하듯이 세게 하고 있죠. 뉴 30문항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막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개념과 기출이라는 기준을 더 탄탄해야 돼. 기존 기출이 이런 함수를 쓸 때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숫자를 줄 때 나한테 무엇을 원했는지 그게 개념과 매칭이 돼서 이걸 원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는 사람만이 변화를 관찰해서 움직여줄 수 있는 거야. 어? 그런데 얘는 달라졌네. 이렇게.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 그럼 모든 문제가 달라 보이는 거야. 여기 가서 포장지 벗기느라 또 힘들었어. 여기 가면 또 이게 또 돌아다니는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이상해졌죠? 자, 오늘의 잔소리는 지금 뭐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또 개념이냐? 또 개념해야 돼. 그 수학적 고등부 교과 과정의 개념이라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해도 사실상 선생님이랑 개념 강의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이 갖고 있는 그런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그 단편적인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만드신 분들이 다 천재 수학자잖아.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그것을 출제하는 평가원의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살짝 서 있을 거라고 그거를 더 단단하게, 더 확실하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기준을 가지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 대조군. 대조군 실험군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대조군이 탄탄해야 이 대조군에서 변수가 생겨버리면 실험군과 대조군을 과학실험할 때까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조군이 탄탄해야 그게 기준이 되는 개념과 기출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 이게 잔소리야.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쿠키 영상, 쿠키 잔소리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기출과 엔젤을 1대1 매칭을 시키는 게 맞다. 맞다. 새로운 엔젤을 풀었으면 이와 유사한 기출 뭐였지? 평가원은 어떻게 출제했었지? 이 클래식한 문제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쓸 때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였지? 그러면 그거 기준, 이 문제는 뭘 바꿔놓은 거지?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출제에 대해 딱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용하시면 기출 100선, 기출 50선의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를 같이 보시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기출 152230 나는 킬러 기출이면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에 이어서 킬러 스팟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기출과 모의고사를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무는 주 2회면 충분하다 주 2회면 충분해 주 2회를 하면서 1번에서 15번까지 푸는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그리고 17번에서 22번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번에서 30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1회로 1회독으로 풀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 체크하고 물론 스킵한 문제들 다 지나가고 그리고 2회독으로 돌아가서 스킵한 문제들을 풀어냈을 때 시간이 얼마가 걸렸는지 남겨놨던 문제들 위에다가 시간을 적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얼마씩 더 땡겨야지 된다라는 실전 연습은 이제 정말 실전 연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천우신조도 파이널 천우신조로 3회짜리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쿠키 하나만 할까요? 하나 더 할까요? 천우신조가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우신조는 선생님이 만들 때 모든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든 개념이 한 번 지나가도록 모든 접근이 한 번씩은 이루어지도록 기존에 출제됐던 포인트든 앞으로 출제될 것 같든 같은 포인트든 모든 경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두 번째는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 있다면 발견이 되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지점까지 건드리면 그래도 안 틀리면 넌 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은 적중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마지막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평가원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분석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내면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으로 적중을 목표로 하는 물론 선생님은 적중마저도 목표로 만들겠죠. 이 문제가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실물을 만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이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우신조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걸려들 수 있고 그래서 틀릴 수 있다. 여기서 틀리는 건 내 마지막 약점을 발견했으니 그것에 관련된 개념과 기출을 채워라. 그것에 관련된 엔젤을 더 열심히 풀어봐라.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좌절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9평까지 반영하자. 마지막에 만들어졌거든요. 9평까지 다 나오고 나서 9평까지 반영했고 작년 수능이나 또는 평가원 예시문항 지금의 교과 과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여러 상황들 모든 걸 다 반영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으니까 선생님이 차린 밥상을 맛있게 먹어주는 그걸 상상만 해도 이제는 행복했기 때문에 만드는 동안도 행복했고 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요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도 중간에 잔소리가 조금 있었는데 개념, 기출, 엔제, 실무 밸런스 있게 잘 하셔야 돼. 개념, 기출을 등한시 하면 안 된다. 대조군의 중요성 오늘 하다 보니 명언이 나왔네요. 대조군의 중요성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